네, 작전 리포트 세워보도록 할까요? 주식명과 MTNW 허브한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종목 AS부터 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입니다. 현대 오토 에버. 저는 사실 차트가 그동안 보여주신 차트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15일자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현대 오토 에버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에서 IT 관련된 SW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기업들보다도 추세선도 있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도 추세선이지만 박스권 매매가 꼭 기아차 차트와 유사하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간색 동그라미 매수, 파란색 네모는 매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패턴인데 추세선상으로도 다시 저점을 맞았기 때문에 가장 우측편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있는 구간 7월 15일 반등이 나왔던 그 시기에서 매수를 하였고 다른 종목들 AS를 하다 보니까 현대 오토 에버와 AS가 조금 늦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을 거두셨으리라. 왜냐하면 제가 7월 15일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렸을 때 추세선과 같은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박스권 매매에 대한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대응을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기억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도 현대 오토 에버처럼 차량용 전장 부품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현대 오토 에버 AS 해봤습니다. 예, 이제 매도를 하셨겠군요.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신 차트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주셨는데 이건 박스권 매매. 궁금한 부분은 추세선 매매에 해당되는 종목과 박스권 매매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가 다를까라는 점인데 사실 그걸 또 하다 보면 저희가 본론으로 못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무료방송 통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전 리포트 오늘의 종목 나와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가 늘어난다. 자율주행으로 가면 눈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스마트폰 차량용 카메라 모듈 생산 전문 업체.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은 제일 정치 큰 건 LG 노텍이고 파트론, MC넥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요. 다 마찬가지에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MC넥스 준비하셨네요. MC넥스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CCTV 그리고 로봇용 그리고 의료용 소형 카메라까지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반기 보고상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은 매출 비중이 한 74% 정도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앞서서 현대 오토웨버를 말씀드렸듯이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전장 부품, 차량용 카메라 관련된 쪽이 미래 먹거리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은 현대 모비스 향 매출만 일어났지만 앞으로 4번기부터는 현대 차로서 직납하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제네시스 향, 지구공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3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향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신다면 전장 부품 관련된 매출이 22년도는 1,894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23년도에는 3,409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전장 사업부 관련된 매출이 현재는 15% 내외 하지만 앞으로 23년도까지는 23% 내외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카메라,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서 전장 부품용 카메라 모듈이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먹거리로 준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나와 있는데요. 80% 이상이 지금은 모바일인데 모바일이 줄어들고 전장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전장 사업 매출 비중도 앞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조정의 원인을 본다면 전방 산업에 있어서 수요 둔화겠죠. 휴대폰 관련돼서 수요가 둔화되고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오더컷 이야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 부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량의 출고, 생산이 지연돼서 전장 사업 부문에 있어서 매출 둔화가 일어나서 이미 실적에 그리고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포인트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 저점에 대한 인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도 완화되고 있고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로 수요가 2분기 저점으로 확인될 경우에 지금이 추세선상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사업 구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열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잭거리가 어떤 게 있을까? 내후년까지 성장 지속 전망이라고 나와 있네요. 실적 테이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제가 2분기 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QOQ, 직전 분기 대비해서 늘 플러스로 나아가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도 2분기 살짝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은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호조를 보인다면 전망치가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YOY, 전년 대비로 보았을 때에도 플러스를 좀 보이는 곳입니다. 2분기 매출액을 본다면 2,8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의 성장 영업이익은 4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3분기는 3,1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직전 분기 대비 12%의 성장 영업이익도 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직전 분기 대비는 228%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서 QOQ, 직전 분기 대비로도 그렇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그렇고 성장성의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기업 그래서 재무적 모멘텀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시작에서 주목할 때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 구간,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구간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황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매수 가능한가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전방산업 아카이에서 주가 조정도 받았고 그런 밸류에이션도 저렴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용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에 멀티플이 없었던 시기죠. 예를 들면 18년도와 20년도 구간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 뉴스화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균 PER이 9.5배 수준, 10배 미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선행 PER을 본다면 현 구간이 약 9.6배 수준으로서 18년도, 20년도 구간의 PER, 멀티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용 카메라보다 전장 부품,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이 더욱더 미래 먹거리로 준비가 되고 있을 때 주가 리레이팅, 그리고 기업에 대한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막 이제 8배 구간에서 반등을 보인 구간 그러면 다시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참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종목 레포트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보면 꼭 이게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벌고 현재 주가와의 비율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인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버는 돈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20배 이상인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저벨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구간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 PER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PER이 무조건 낮다고만 해서 좋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PER이 낮다라는 것은 미래 먹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인기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느 것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PER 주당 수익 비율 상으로 많이 20년간 벌만한 멀티플을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인기가 있다라는 것이지만 이게 고밸류 논란이 될 수도 있고 8배 정도로 많이 낮아져 있으나 이게 미래 먹거리가 없다 그러면 더 인기가 없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턴할 근거로 앞으로의 전장 부품 쪽에 큰 점수를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마지막으로 전략 좀 체크를 해볼게요. 차트 나와 있네요. 늘 보았던 차트와 흐름이 유사합니다. 이거는 비슷하네요. 추세선. 그러면 추세선 하단이 가깝게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추세선의 의미는 제가 바로 두 번째 추세선에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그 화살표 의미는 그 구간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좀 노력해보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최하단에 있는 그 라인은 하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하방은 제한적이고 현 구간 200주선과 맞아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상방은 보다 좀 열려있다라는 의미로 앞으로 작전 리포트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의 수요 둔화보다 전장 부품, 차량용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이 우려를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다. 상쇄시키는 것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3만 6천 원과 가장 가까울 때 사실 오늘 방송 전 가격대가 조금 들어왔었는데요. 3만 6천 원과 가장 가까울 때 차곡차곡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방송 통해서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나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상 저희가 차트와 추세선 그리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잠시 후에 무료 공개방송에서는 수급 데이터까지 체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공개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공개방송은 MTNW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검색창 포털 사이트에 MTNW 검색하시면 클릭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이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의 얼굴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해서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